이 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서 신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떨지 그게 누구냐면 혹시 조세영 씨라고 혹시 아세요? 조세영? 요번에 뉴스 봐서 알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대도 조세영 씨가 있는데 아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도 궁금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떨지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신점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는 어차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세를 80몇 살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과거를 봤을 때는 부모의 인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모의 인덕 없는 데에서 혼자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거를 해봤겠죠 해봤는데 자기가 영웅도 돼봤고 사람들한테 많이 포착도 해봤고 했을 때 그 포장돼 있었던 면을 순간에 벗어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하재가 됐던 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으니까 뭐를 하더라도 항상 눈 포착이 그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많이 주저앉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몰랐던 시점에서 그냥 사소한 것도 그냥 훔쳤을 것 같아 아 그 부분이요? 응 훔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알려졌고 훔친 거를 이제 들켰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 사주에는 간제가 항상 껴있어요 간제가 항상 있는 사주고 그거를 언제 시기에 이렇게 되느냐가 이제 시점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올해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걸로 지금 보여요 보이는데 나와서도 그 사람은 내 집을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집이 어디예요? 교도소 교도소 또 간다고? 여기 또 나와서? 응 또 가게끔 보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이슈가 될 것 같아 어떤 이슈요? 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추락을 한 이미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이아몬드 훔쳐서 뭐 좋은 사람들 살리는 그 이미지가 돼서 지금은 뭐 조그맣게 해서 이제 추락이 된 거잖아 근데 나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조금 그 훔친 부분이 이게 넓어지지 않을까 84세가? 그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아서 하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와 그래서 마지막에 종점에는 교도소가 네 교도소에서 돌아가신다? 응 집이 되지 않을까 와 그런 내 점사로는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뭐 습인가요 이게? 보면 볼수록 이게? 습인 거죠 그리고 자꾸 그게 어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손은 이미 가고 있는 거죠 머리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동은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걸로 나와요 이거는? 응 못 버리는 걸로 나와 추후 미래도 교도소다? 교도소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대도 조세형 뭐 해갖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도둑농 중에서 최고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번인가 두 번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좀 컸을 때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왔었는데 뭐 선교자 활동을 한다고 뭐 그러고 다니셨다가 또 들어가시고 일본에서 훔쳤다가 또 들어가시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 보면 이 사람... 이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그분 주위에?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어도 외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닌 누구를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도 많이 보이게끔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... 한마디로 이제 교도소에 선생님이네 그쵸 일부러 들어갈 수도 있다 그쵸 일단은 그냥... 아우사님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종점은 거기서 찍는다 기네스에 오르지 않나요? 그렇게 찍게끔 들어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궁금해서... 여기cone 지금